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소득 분배 지표가 나아졌다고 자평했습니다. 경제부총리는 올해도 못 지킨 2.4% 성장률을 또 제시했습니다. 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분위기와는 온도가 참 다릅니다.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. 경제통일하는 정 후보자, 국민은 말이 아닌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길 원합니다. 내일도 뉴스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